오우! 방금 구독하! 가지릴라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넘어갑시다. 아 진짜... 그렇지 않아? 오늘 가지릴라 재밌었다. 내가 아만보여서 그렇지? 굉장히 재밌었다 그죠? 해 접대라고? 아 그러게요 100댄 보고싶었는데 아 진짜 아깝네. 가자. 똥대기라뇨. 아 이거 이거 손님이 사실 필요 없는데? 도끼 도끼 투척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안 갖고 왔어요. 자 갑시다. 이 덱은 이제 불안... 불안... 그 다음에 약탈자. 그러니까 피우를 장착을 하고 불안... 약탈자. 그 다음에 돌진. 그 배우자. 이렇게 해서 도잉 도잉 해가지고 때려서 원턴키를 내는 덱입니다. 빨리 야생전에 가기 때문에 손님 전사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많이 안쓰지 않을까요? 최다 원턴키덱이네요. 최다 유튜브용 덱입니다. 최다 유튜브용 덱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덱이 전부 유튜브용 덱입니다. 근데 그거 재밌잖아. 웬만하면 재밌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 어 뭐야? 휠화야지. 어 뭐야. 어 한번 해 보자 이건가? 내가 어쨌든 피폭탄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전격을 생각하는거야. 동전, 피폭탄. 어? 들어왔으네요 나들 모여 나들 모여 자 피스가 티올은 기본적으로 껴야 되는거고 불안 뭐였죠? 네 폴집 뭐였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게 헤드적 약탈자 약탈자 필요하고요 어? 배우자 필요하네요 어? 아키? 치마? 음 이거 안낼게요 괜히 냈다가 이건 전격볼 때 내겠습니다 괜히 냈다가 네 마음을 하면 할만이 없으니까 이거까지 해서 풀 데미지가 47 데미지인가 들어가요 30대는 훨씬 높습니다 내면의 분노도 좋구요 덱은 순서가 있어요 쭉 순서대로 갑니다 자 두 끈 아 근데 두 끈은 조금 안좋은게 뭐냐면 만약에 약탈자가 나와버리면 이건 이건 조금 애매한데 이건 조금 애매한데 사우리자 사우리자는 4개가 모이면 쓰면 됩니다 사우리자는 4개가 모이면 쓰면 됩니다 야 설마 나오겠니? 약탈자가 안나올거야 안나올거야 안나와 약탈자 안나와 약탈자 안나와 약탈자 안나와 요고 그 다음에 요고를 써야되는데 요고 요고 그 다음에 약탈자 2코잖아요 그러면 2 2 2 그 다음에 다 그러니까 딱 되죠 그래서 찍구요 좋아요 자 생리자 자 생리자 자 이제 약탈자만 나오면 퀘가 음 좋아 드로우를 오질라게 봤는데 맞추면 가보십니다 어라? 잠깐만 아 그냥 하나만 쓸걸 그랬나? 너무 전격을 다 써버려가지고 아 니 마음을 자 이제 나한테도 날려야되요 아 자 이제 나한테도 날려야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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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오 좋아요 이鐘 맞겠다 자 피요력 지금 굳이 깰 필요가 없어요 단툭하고 피올일께도되고 일단는 대기하는거에요 아 웃음 자 요번에 낀니까 감사합니다 꽤 감사하게 설마 존스 쓸까? 아 좋아요 탱미장 자 일단은 나를 빡치게 하는건데 누가 빡치게 될지는 조금 이따가 보면 되겠어요 자 칠 일곱장이야 일곱장이면 이제는 껴도 됩니다 아까는 너무 환경이 적었는데 이제 일곱장이면 약탈자가 나올수 아 뭐야 박물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망자를 불렀는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딱 나왔는데 10 10 숑키 진짜 그러면 불안 불안 이거 4 하면은 6 8 잠깐 다시 4 6 8 그럼 10이죠 22대 1 4대 부족하네 퐈 하아 하아 으악 선택해야 아이씨 어라? 잠깐만요 어라? 잠깐만요 무기 하나 찾읍시다. 난트는 지금 안써도 돼요. 이글거리는 도끼는 있을거에요. 음... 감사합니다. 맞추면 가보십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못 가져가게. 정말 잘하셨어요. 회장님 좋아하냐? 정말 잘하셨어요. 도끼 하나만 있으면 킬인데. 제가 도끼를 카운팅 안했군요. 사실. 근데 이글거리는 도끼 하나는 있지 않을까? 두 개 안쓴 것 같은데? 그죠? 야 존스토 하나밖에 없을거 아냐? 잠깐만. 지금 바로 케이크 가게 나오는지 봅시다. 이거. 이거. 6골. 안되네. 케이크 가게 무조건 나올거에요. 자 또이 또이 하면은 이게 지금 뭐지? 6이잖아요. 그러면은 6댐 올라가고. 그 다음에 10댐. 10댐. 12댐. 그 다음에 끝났어요. 너무 desert. 나 producer야. 그렇구나. 정말 높다. 우정. 너 abused Been Again, 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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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